유빈아 수고했어 유빈아 수고했어 추워요 저희 먼저 인사하고 시작할게요 네 네 빨리 시작 안녕하세요. 트리플 레슨입니다. 오늘 음방 왔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소변빛도 많이 했었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많아서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안 피곤하세요, 여러분? 괜찮아요. 아, 추워요? 잠시만요. 배고파요, 되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맞아요. 나요? 저, 말이죠. 저, 음원 소리 짓을 때 진짜 멈췄했어요. 진짜 감사드려요. 아, 맞아요. 2번 더 생각했었거든요. 맞아요. 저, 이거 띄고 싶은 대로 다 띄고. 맞아? 멋있어요.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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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너무 좋아서. 산업에서 이제, 오신 분들, 저희 어땠나요?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리허설 하는 것부터 보셨잖아요. 저희 또 산업 보기도 했는데, 일단 이제 생방할 때도 아버지가 더 강한다고 하고, 오늘 이제 계셔서 뭔가 학습들이 더, 좀 시너지가 올라가는 거 같아요. 이렇게 많이 오셔서. 파이팅. 좋아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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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좋아 진짜 조금 시간 난 것 같아요 약간 몸 먹었었고 제가 먹고 어디? 아 진짜 좋아 우리 팬분들이 엄청 크신 것 같더라고요 진짜 라면을 다 잘 썰었다고? 라면을 다 할 수 있어요 라면을 다 할 수 있어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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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응 응 응 응 응 응 어려워요? 이렇게 재밌지 않아요? 일을 하나도 해요 월요일이 나와서 맞아요 근데 숨 안 달리세요? 안 달리세요? 안 달려요 안 달나요? 근데 바닥이 엄청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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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옷 한 번 벗기 하나 잘 맞으세요 응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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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한테 패스에 미스 맞아요 네 안 기원이면 안 돼요 안 기원이면 안 돼요 안 기원이면 안 돼요 아침 심약 공기 좀 해봤잖아요 아 맞죠 건강하튼 세요 혹시 내일 인기가요가 올게요 네 네 와 아 나오다 인기가요 아 좋은 Gy видели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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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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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36 ल 드래 č Congratulations lady 놀hu ho 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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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매추를 해드리자면 감자탕 감자탕 저는 알탕을 열어줘 나는 갈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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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밥 아무것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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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진짜 좋았어 콧가루 콧가루 해주실 때 콧가루 보셨어요 콧가루 보셨어요? 맞아요 이안아씨가 딱 화살을 딱 푹 맞아 되게 멋있어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볼 수 있어 볼 수 있어 어제 거는 진짜 마음에 들었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음 사연은 푸시겠습니다 오 우와 표소를 펴야 돼요 한消 Münter 아 저희 랩파트 때 원테이, 투데이 감사해요 나 와 진짜 랩파트때 가장 크셨던 거 아 맞아? gema 사실은 숨이 많이 딸렸거든요 원테이 위vs 원테이크로 등등 원테이 xter ils ont l'air moi je suis je suis je suis je suis je suis je suis j'ai 가 아까 공원을 봤는데 막혁언니 내 파도 나가 있는데 안내하면 되게 열심히 해주시더라고요 진짜? 귀여운데? 갑자기 애교시키는 분위기인데 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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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배우라 귀여워 귀여워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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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와 저는 카에대 아 나 와 나도 잡아 나이스 아 아 안 치우세요 아 맞아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수정 샘 샘 샘 샘 샘 샘 괜찮습니다 얘들아 왜 이렇게 늦어 저희는 나는 저희는 저희는 감사합니다. 혹시 나중에 폰싸움 신경 써야 될까요? 바로 나. 나도. 나도. 나도 가. 나도 가. 오늘 폰싸움. 물가 Snido. 물이 들어간다. 물이 들어간다. 물이 들어간다. 물이 아파요, 너무. 저게 더 편한가요? 한 번 더 편한 랩이 형 나도 안 할게 언니 아 원래 안타워 맞아 여러분을 볼 때랑 좀 안아주죠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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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동적이죠 저의 팬사 감동적이에요 와 아 역시 감사하구나 이거 다 맛있게 딱 콩콩이 다 좋아요 수세미 아 근데 내가 또 평소에 많이 볼 수 있는 수세미기네 파인애플 흔히 시즌이 파는 거에요 맞아 맞아 그냥 약간 파인애플같은 맞아 맞아 머리도 약간 파인애플같은 귀여워 약간 콩콩냄새날거같은 낙현이 엔딩 진짜 대단하네 너무 더워 나도 올해 엔딩이 있을까요? 아 너 죽었어 너무 멋있었어 진짜로 짱있었어요 오늘 수인이 되게 프로였어요 저요? 우리 프로 하는데 수인이 눈에 똑같은 아 진짜 막상에 나 그게 나 나갈 것 같은데 나갈 것 같은데 맞지 그게 뭔가 오히려 아 너 귀여워 난 너무 아쉬웠어요 지금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그래서 진짜 열심히 썼을 것 같아요 지우 지우 핫톡방에 올라왔잖아 대단해 대단해 네 알겠습니다 대단해 뭐야 뭐야 말했잖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우는 첫 이렇게 두고 있는 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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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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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팀 패딩 직장 때 너무 아쉬웠어가지고 오늘 수고 열심히 했으니까 맞아요 한 번씩은 받으실 거죠? 받으실 거죠? 감사합니다 저 여기 하면 저희 사람들한테 계속 이랬어 한 번씩만 받으셔도 아 한 명이 10명 정도 안 받아서 쳐는데 네 아 왜 이렇게 강요해요 언니 죄송해요 가주세요 일단 두 번씩 가져주실 아 두 번씩 아 안녕하세요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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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엉터톡을 열심히 찍었는데 거절하겠지? 안 나갔어? 안 나갔어! 그렇게 열심히 찍더군! 그렇게 열심히 찍더군! 모여라! 모여라! 왜 거절했겠어요? 안 되니까 거절했겠어! 출발을 하는 거구나! 언니 콧구멍 안 할 수 있겨? 아니면 우주! 출발이 때문에 안 나갔어! 안 나갔어! 안 나갔어! 안 나갔어! 안 나갔어! 아! 지금 어떻게 해! 안 나갔어! 여러분 이렇게 톡톡 살펴보신 정도로 톡톡 약간 인식머리가 없어서 차라리 맞춰! 근데 지금 차라리 못 졌어! 아! 말이 많았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프리케이스는 마지막에 스무거니! 우리 진짜 2디어로 돌리지 못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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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미니스라이니까 뭐야? 압도? 압도? 우리 밥이 뭐였어 우리 밥이 뭐였어? 우리 밥이 뭐였어? 뭐야? 뭐야? 뭐? 나 못하겠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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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날이냐고? 아! 나도 못 알아듣어! 아! 그러니까! 아니 보통 무슨 말이야? 무슨 말 하냐고 뭐? 원래 눈치겠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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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진짜 너무 잘한다! 아니 누가? 아니 근데! 왜! 맞아! ины야! 아빠! 진짜! 진짜! 돌돌돌돌떼떼 아! 무슨 뭐 하냐고! 아! 아! 죄송한데.. 아이씨! 그게 있었거든요? 여기! 여기!! 제가 처음 하고 있어서 안 내보낸 것 같아요 진짜 추웠거든요? 했는데 안 나왔어요 이것만 안 나왔어요 찍었어 이것만 안 나왔어요 이것만 기댔는데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왜 저 이렇게 목을 뽑아가세요 언니가 이게 말했구나 언니가 이게 말했구나 사실 보여주고 싶었던 거 아니야? 이런 거요? 실제로도 저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창한 이유가 언니가 어떻게든 예쁘게 나와야겠다 이게 너무 보이는 거야 그때 깔아둘던데 너무 웃겼어 얼굴을 포기하고 연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예쁘게 나오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했더니 짤렸어요 이런 식으로 했더니 짤렸어요 이제 충분한 뮤직비디오가 있어요 서현 언니 여기 있을 때 말해 진짜 나 나 글박경을 해 서현 언니 약간 천재예요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데 약간 다방면으로 잔액이 있어요 층도 그렇고 여기 와서 뭔가 다 첨착했는데 알고보니 찬데 여기야? 웨이브 같은 두 번기도 그냥 연장하다가 바로 몸 돌리고 몸 돌리는 뭐야? 너무 많이 돌려 너무 많이 돌려 진짜 잘 돌려 눈이 되는 것처럼 진짜 천재예요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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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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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공유빈 모델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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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공유빈 리액션 딱 하나 있어요 아니 해는 다 겨울이야 연예는 귀엽게 하잖아 아니 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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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되어 있어 가득해? 타이드는 평번도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야 귀여워 서울이잖아 맞아 귀여워 서울이잖아 진짜 귀여워 진짜 귀여워 진짜 귀여워 너무 귀여워 맞아 보면서 감탄 칼대가 귀여운데 또 춤추려 맞아 그냥 가쫓다 가쫓다 미쳐 사세요 칼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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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빛 진격이 맞아 칼대가 머리 풀고 생머리에다가 칼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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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이 헛 aqu... 깜짝 칼대가 ине 칼대가 근데 이거 전매틱 먹으려고 해. 순두부찌개. 왜 순두부찌개 어때? 언니 이거 잘 뿌리지 않아? 언니 이거 잘 뿌리지 않아? 언니 이거 잘 뿌리지 않아? 아, 맞아. 나 마라탕 먹고 싶어. 아, 마라탕. 아, 저도 바꿀게요. 마라탕 먹고 싶어. 제가 요새 군무가 들어오는 거 같은데. 아, 잠시만. 언니. 언니 한 잔 먹방에 가서. 아, 언니. 언니 케일 주스. 케일 주스. 아, 케일 주스 내 거야. 아, 진짜 케일 주스 내 거야. 혜린이는 진짜 케일 주스 한 입이에요. 진짜 한 입. 케일 주스. 딸기랍다, 너도. 어? 진짜? 아니야. 너 그런 딸기랍 많이 먹었어. 그러면서 많이 먹잖아. 그러면서. 언니 한 입 많이 먹었어. 널 잘 안 먹었거든. 다행이다, 너도. 진짜 날ся 안 먹었어. 뜨거워. 지우는 아이스키 탈 Nicotem. 탈 Nicotem. 탈 Nicotem 안 했었지? 하루에 3건 맛있는 거 맞을 것 같아. 이게 또 지우 좀 신경을 하나. 졸인 dia, 아이스키 맛. 진짜 아이스키 같은 거. 아이스키. 맞아, 근데. 아이스키. 그거면 안 돼. 너? 어. 저거 안 돼. 어. 모니터링을 하는 거 같아요. 모니터링을 하는 거 같아요. 모니터링을 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졸린 거. 졸린 거. 졸린 거 맞아. 김채연이 특기 졸린 거 같아. 신기하게! 어디 애가 없어졌어? 제기 생각 들어가면 나는 모니터마다. 나, 둘, 하나. 애가 사라졌어요. 그럼 구석에서 어디서 졸고 있어. 내가 왔어. 언제? 어제. 여덟 새린이 다른 말이 안 해. 인턱이거든요. 잘했어요. 새린이 안 와 당장 안 와. 나 안 와줘. 나 안 와줘. 나 안 와줘. 나 안 와줘. 굿, 굿. 굿, 굿. 굿, 굿.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제일 좋아하는지. 오늘? 아, 진짜요? 오늘? 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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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쇼미! 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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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내일 문의. 내일 문의. 내일 문의. 내일보는 줄 알아요? 뭐야. 아세요? 모른데이! 아 진짜? 아 진짜요? 내일 문의 있는. 내 의상 당황하지 마 나 있어 조련장 있어 엠보스페어 다 같이 4명이서 라이브할 때 디메이션을 부르기로 해가지고 부르는데 내가 실수를 안 봤어 나랑 과연언니랑 화예대랑 언니랑 오피트에서 라이브하는데 디메이션을 다 같이 부르기로 했어요 근데 디메이션이 스크라 버전이 공개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내가 거기서 신나가지고 스크라 버전이 공개가 안 됐었거든요 아 맞아 맞아 라이브에서 파다가 갑자기 나면 파이브에서 이러는 거야 내가 보존다 이러고 아니야 아니야 아 맞아 아 맞아 시그널 시작할 때 시그널 시작할 때 소리 나오잖아 내 목소리다 시그널 시작할 때 시그널 시작할 때 아 알아 알아 알지 em 여기 rêve 템 그리고 안무 잡아둬 수 있어 Moon 몇 년생이에요? 일곱년생이라는 단어도 있어? 찍을 수 있어요? 걸을 수 있어요? 일곱년생 일곱년생 너랑 나랑 2초부터 우리 몇살이었어? 우리 18살이 19살이니까 이거 아니야? 호랑이 18살이 아니야? 언니 옆에서 살았던 네가 세상이 죽었대 일곱년생이 말도 하고 벗고 다니고 그니까 너무 깜짝이야 안녕 유현이 진짜 10년생인데 눈이 맞았어 흑흑 몇 년생이세요? 몇 년생이세요? 몇 년생이세요? 몇 년생이요? 30살 나죠? 50살 나죠? 오 34년생 친구 친구 나랑 친구인 사람 우와 있어 나랑 친구인 사람 우와 있어 있긴 하네 뭐야 나랑 친구인 사람 수민이야 세린이야 내가 03년생인 티스트 있어 다 있네 맞아요 캐린 수민보다 어린 수민 아 여기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완전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이거 뭐가 중요해 맞아 우린 모두 친구야 맞아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네 오늘 오늘 단체 사진을 다 취업해 진짜 이 우리 포즈 라이딩으로 갔다. 라이딩. 라이딩. 우리 잠잠한 철포도 만나볼까요? 우리 아침립드 시즌 파이적.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아침에 누구와요? 아니, 누구. 한 명이 들려. 이렇게 오랫동안. 아, 이리와. 어디있어? 아, 이리와. 아, 이리와. 아, 이리와. 아, 이리와. 이리와. 엘 부릅 여기로 warto for re- pública.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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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챙겨드렸어 아, 맛있게 먹어요 자, 빨리 오세요 레슨이 빨리 오세요 추우시죠? 오늘 한준 산업 때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첫 미템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명씩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닮아요 가운데 사람 더 빌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무슨 말이에요? 생각 안 하고 그냥 나왔거든요 아, 당당하게 오늘 와주셔서 너무, 너무 고맙고요 아, 무슨 말이야? 가만히 서 있어도 되나요? 아, 오늘 아, 오늘 어, 저 혼자 날려야 되기 떨리네 네? 네? 한 번 해달라고요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추우니까요 고맙습니다 집 가는 길에 지에스 이즈 분께서 합격 하나씩 하나세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 아니 예외지 이즈 분이 하하하하 잘 왔다, 지에야 하하하하 진짜 막 그랬어 네, 여러분 오늘 와줘서 너무 고맙고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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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긴 말 필요 없고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꼬리였다. 꼬리. 너무너무 고맙고 술을 텐데 진짜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밥도 마시는 거 주시고 여러분 항상 사랑하는 거 알죠? 감사합니다. 뭐야? 뭐야? 여러분 추운데 안 추운 척 하고 진짜 저희 오늘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냥 팬분들 계셔서 조금 그렇게 멤버들도 조금 더 힘내서 무대 할 수 있었던 거 같아요. 사랑해요. 미치지 마세요. 고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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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저 지금 서 있기는 해도 너무 추운데 너무 추운데 나도 떨린다고 해. 나도 떨린다고 해. 많이 떨려. 나도 딱 떨려. 근데 이렇게 우리 좀 이렇게 안 따고 너무너무 쪼시니까 너무 인정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고 쪼시죠? 안녕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너무 정말 진짜 감사하고 저희에게 아주 만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사랑해 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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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rfolg 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시간 내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무슨 말이야? 안 울어요! 안 울어요! 모두 사랑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고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해요. 다음 주에는 더 멋있는 모습 보여 드릴 거니까 다음 주에 뵙고! 또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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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고양이야! 아기야! 고양이 싸우니까 저는 아기 고양이 할게요. 그럼 난 뭐야? 아기 고양이! 우리 다 고양이 해! 여러분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덕분에 산호! 파이팅해서 찍어주실 것 같습니다. 정신! 무조건 따뜻히 고쳐야 돼요. 제가 같이 탈 겁니다. 아시겠죠? 네! 와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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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생일 첫 환호기였는데 진짜 정말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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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기업이 나올 것 같아요. 너무 쉬웠는데 나 왜 이렇게 이렇게 언니 재밌네요 한 번 해줘 아 오늘도 진짜 재밌네요 진짜 재밌네요 아 진짜 고마워 와 진짜 고마워요 이제 연예인 됐어요 연예인 됐어요 아이돌이다 아이돌 날 쓰라고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이제 첫 재밌네요 예쁘게 봐주세요 빨리 봐주세요 많이 찍으세요 너무 고마워 남을 인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이펄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얼른 일어나요 엉덩이 주겠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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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울이 그렇게 Va-요 stagn 고맙습니다.